혜란이 나왔어? 혜란대 정보전입니다 어 네임팬님 어서오세요 아까 못한 보스트를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아까 근데 보스트가 너무 힘없이 쓸어져가지고 또하기 좀 뭔가 그렇긴 하네 한번 재투전 해볼까 여러분들 어 승정님 반갑습니다 츄나님 어서오세요 아까는 근데 내가 아카데미 안 지은 것도 있긴 해 일본이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있어 자 일단 서클을 지읍시다 로스트트랑 메딕이요 메딕 한부대 이상 모으기 성공시 한마리당 천원 미션 네 부대까지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메딕을 한 번 많이 뽑아볼게요 어 지우님 반갑습니다 재우님 메딕을 한마리당 천원 미션이면은 아니 나는 진짜 미친듯이 뽑을 자신이 있지 스타나컨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원배록 터블 한 번 가보자 바이올린 경력 위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마린 메딕이도 1대1 비리면 또 잘 안 죽거든 상대가 5실 가능성이 높아 메딕이 내부대면은 정확히 48마리 한 50마리 가까이 뽑아야되요 진짜 알겠습니다 구로니라 일단 마주쳤습니다 구로니라 안마당을 먹었을 것 같애 어? 안마당도 안먹었다 구두론이다 구두론 구두론 구두론인가 구발업 저글링 여러분들 상대가 상대가 굉장히 군덕으로 가고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줘 늦게 떠났기 때문에 SCB를 좀 여유있게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4마리 5마리는 이제 커맨드 지으러 여기서 이제 잘 세워주면 되요 슬피드는 구두론 막기 쉽거든 이렇게 이제 4마리 세워주고요 4마리 세워주고 리페어 리페어 준비해주면 됩니다 절대 안죽어요 무조개 무조개 수비 무조개 수비야 자 안마당 먹나 안먹나 확인 저글링을 딱 발업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해 취소하고 레어갔을수도 있으니까 일단 발업이 됐고 가스 안팝니다 가스 안파고 있어요 상황이 일단 굉장히 좋다는거 상황이 일단 굉장히 좋다는거 저글링을 일단 많이 찍었으니까 좀 조심을 해줘야됩니다 여러분들 SC는 일단 계속 서있고 상대가 얼마나 링 여기서 이제 시야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링을 더 찍는지 아니면은 뭐 드론을 찍는지 모르니까 앞마당 먹을때 한번 조심해줘야돼 근데 안마당 먹을때가 이제 제일 위험하거든요 자 마린을 계속 찍어주면서 천천히 이제 투베럭 아카 투베럭 아카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카 슬슬 이제 커맨드가 완성되면 이제 바로 먹어줘야돼요 근데 바로 먹어야되는데 저글링이 좀 무섭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먹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C블를 일단은 미리 부칠거를 가져와 미리 부칠거를 가져오고 자 커맨드를 일단 내립니다 자 커맨드를 일단 내립니다 그 다음에 벙커를 하나 지어줄게요 벙커 벙커를 하나 지워놓고 이제 먹읍시다 상대방은 이제 얼마나 찍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제 한번 울수도 있어 상대가 자 이거는 내가봐때 페이크야 페이크니까 이제 안마다 먹어줍시다 가스 파주고 가스 좀 살짝 늦게 퍼줬어요 네임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슈퍼채팅이랑 투네이션이랑 투원 차이가 있나요? 물결표 수수료 같은 거 갑자기 궁금 아 네임팬님 2,000원 감사합니다 수수료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투네이션이 좋긴 하죠 투네이션이 수수료가 적죠 자 메딕을 찍어주고 아 이거 가스 좀 늦게 파서 가스가 없다 원래 스캔도 한번 달아주면 좋은데 네 색깔 그렇게 없네요 일단 저그룹들에게도 꽤 잡아줬고 덴베 올려줍시다 슈퍼채팅은 한 30%정도로 알고 있긴 해요 이제 후속은 파이어백 압박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스캔 한번 달아주고 상대가 아마 그 투에 지구에 가스를 빨리 안파서 쓰리에 처리 같긴 한데 봅시다 어디가 아프세요 일단 압박을 좀 굳히다 강요를 해요 가난하게 썽큰 유도 썽큰 유도 한번 하구요 이탈이 언제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줘야겠죠 내가 봤을 때 9시 3시 먹어줄거 같애 자 썽큰 지어주고 있고 드론이 얼마 없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먹었어 이거는 근데 내가 가면은 뚫리긴 해 근데 안갈게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렇잖아 여기 금방 끝낼 순 없거든 아 가스 너무 늦게 갔다 근데 자 이제 슬슬 유탈막을 준비를 해줄게요 더 이상 휘둘리면 좋진 않아 터렛이 왜 하얀색으로 다 나오지 근데 자 메딕을 이제 좀 많이 지워주긴 해야되는데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야 건물 지을 때 나 빨간색인데 왜 하얀색으로 나와 이거 좀 뭔가 어색한데 자 태클을 일단은 먼저 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터렛이 이제 좀 가난하긴 해 터렛을 쭉쏙 지워주자 흔들리지 않고 가난하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상태 드론이 딱 봐도 없어요 어 이제 그대로 이제 저 터렛이네 서프를 지워줘야되는데 서프를 지울 곳이 딱히 없긴 하네 이거는 가스기를 안막아요 그리고 일단 무탈을 좀 가면 그 뭐냐 태클을 타면서 메딕을 천천히 뽑아주겠습니다 자 수비가 일단은 나쁘지 않죠 여러분 데스를 원스타로 가줄게 원스타로 왜냐면 메딕에 가스를 많이 투자할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멀티를 먹어주겠다 엠베로 이제 방어 약간 짱나게 해줄게 엠베로 자 이제 배럭을 늘리구요 이거는 한번 막아주자 내가 반응이 좀 느린데 자 이거는 한번 막아줄게요 터렛은 터렛이 이제 시간을 더 끌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아줄만 하죠 그리고 이거 한번 체력 올리고 이제 죽여주고 무탈이 이제 체력이 그만큼 많이 까였어 터렛에 터렛에 많이 까였고 이제 베스를 넘어가지고 베스만 가면은 이제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루탈 약간 위탈 오림이야 이거 메딕을 좀 많이 찍어야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메딕만 찍어줄게요 절대로 움직임이 없네 누구막히지 말자 누구막히지 말고 메딕만 찍자 이렇게는 안 돼 자 마린 스타를 최대한 줄여주고요 메딕을 계속 모아줄게 이제 베럭스를 한 1루트까지 늘려줄게요 아카데미 깨지면 안 된다 왜냐면은 메딕을 그만큼 또 그동안 못 찍기 때문에 2앱밖에 없다고? 2앱밖에 없다고? 3앱이 아니야? 자 메딕이 많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2앱이 많다고 바글바글 하죠 메딕 정민님 어서오세요 이제 메딕률이 점점 많아지는 시점이 올거야 공기 막히면 안 돼 어? 여기다가 서플 지어주자 전제받지 않는 지역 멀티를 먹나 안 먹나 보겠습니다 상대방 아니면 몰래 멀티가 따로 있나? 공업된 것 같은데 공업된 것 같은데 미탈 공업됐죠 왜냐면 터레지 2마리거든 2박 메딕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많아졌어 베스를 또 계속 모아줘 베스는 무섭에서 계속 모아주자 메딕을 많이 모을 거기 때문에 아 메딕 죽으면 안 돼 근데 메딕 죽으면 안 된다 이탈방 계속 찍어주는데 하이리님 반갑습니다 메딕을 적어도 이제 4부대 이상은 유지해야됩니다 이탈방을 많이 찍어줄거야 일단 저장해놓자 저장 여기다가 설마 아카데미 깨나? 누구대 컨트롤 아이고 또 부모님 꾸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잠시만 야 어씨 아카데미 그러면은 안 나오는데 메딕 예약 생산을 못했다 메딕이 많이 없는데 아직 메딕이 월퓨가 없고요 상대방 메딕 찍어주고 아 아카데미가 좀 느린데 이탈방 죽으면 할 편하니까 이거 디레디 한번 걸어주세요 메딕이 얼마 없어 야 많이 야 길만 길좀 막지마라 길좀 막지마바 길좀 막지마바 메딕 죽지말고 자 메딕을 다시 찍어줬겠습니다 일좀 해줘야지 어 이레디 한방이 더있다구 가난해요 많아가지구 메딕이 많아서 죽질 않아 들어와 좋아 자 이제 슬슬 한번 공격 가볼까 마린을 좀만 추가해야겠는데 이거 마린 마린을 좀만 추가해볼께요 뱃수도 이제 많이 쌓여주겠다 아직 이제 무탈에 이제 계속 신경을 써주고있고 여기 다 미네랄 있는거 꺼내자 거슬려 스탄이 운이다 여기서 이제 이르르르 잘 써줘야겠죠 여러분들 슬슬 아 마린이 껴가지고 이게 안오는 안온다 백업이 마린을 좀 찍어야겠다 마린이 안와 여기 땡이 길막혀가지고 너무 거슬린다 멀티 멀티 멀티체크 그래도 이제 배쓰리 쌓이면은 힘을 못쓸거에요 그래 대충 지어주고 이제 슬슬 나갈준비합시다 멀티 멀티 지어줬 어 이 메딕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자 이제 미칼이 슬슬 힘이 빠지는 시점이 왔죠 여러분들 이제 메딕의 많은 장점 썬큰바 뚫을 때 좋다는 거 자 한번 가겠습니다 모든 병력 이제 다 어택당할 거야 다 어택당 메딕 개많아요 어차피 잘 안 죽어 메딕 한번 걸어주고 자 갑시다 병력 굉장히 많아 소금은 이제 메딕 한두데라고 공구가 막혔어 마린이 이제 다 불겨 성툰을 많이 지어봤자 많이 지어봤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뚫리겠어 일단은 가서 문방부터 해봐 가서 문방부터 해봐 마린은 좀 천천히 갈게 자 어택당 죽질 않아요 피하나 메딕은 안 죽어 일단 봐봐 어 마린이 조금이라도 살기만 하면 돼 마린 놀이다 아이 길막혀서 근데 썬큰을 못 쏜다 배쓰리 좀 어모 좀 해주고 그 좀 막지마 마린이 좀 찍어야겠는데 이거 마린이 좀 죽어야겠는데 이거 마린이 좀 주말이 바꿨겠다 확실히 여러분 죽진 않아요 지우개 할게 지우개 메딕이 죽질 않아 됐을 다 죽었다 멀티해야겠어 멀티다 자원 마른다 야 롤컵 변신 때문에 이거 좀 길게 가 허우씨 야 이거로 끝날 줄 알았어 나는 이게 안 끝나네 홀리업인데 마린이 일단 왔어요 아 롤컵 쓰면은 좀 뚫기 쉽지 않네 핵불이 가야겠다 마린이 엎드리드가 되긴 한데 마린이 엎드리드가 되긴 한데 겹치기 들어갔어 이거 한 세겹인거 같은데 세겹 롤컵이 많아서 못룩했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한번 뚫어볼 만한데 메딕이 많아서 탱크를 좀 가겠습니다 탱크 롤컵은 근데 건물 시야가 있어가지고 쉽진 않아요 자 여기서 메딕을 좀 버텨봐 어 이게 안닿? 이게 안닿네 시즈부터 할게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다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다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다 롤컵을 먹어 줄게요 탱크를 많이 씁니다 탱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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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부대야?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한 네 부대는 훨씬 넓네요 한 다섯 부대 되는 것 같다 자 이제 하이븐대 탱크를 이제 가면은 막을 게 없다는 거지 자 롤컵 롤컵 안에 있는 거 잡아주고요 야 보루 몇 개나 해놨어 한 여섯 겹 했는데 이거 마린메딕 들어갔으면은 대참사 났다 진짜 진짜 뭐 메딕 그 치료고 뭐고 그냥 다 썸냈습니다 이거는 몇 겹이야 멀티도 먹어줄게요 멀티도 먹어줄게요 네 유즈맵은 따로 하진 않아요 어 뭐야 여기가 있는데 네번티도 먹었어 이제 하나하나씩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밑 등장 밑이 없다 어 어 잠깐만 가볼까 가볼까 일단 가볼까 여러분은 메딕 믿고 메딕 믿어도 메딕 믿어도 좀 가시가 좀 아프다 소리드가 들긴 하지만 그리고 유량이 많아요 어 여기가 어디서 좀 많은데 일단 여기를 밀어냅시다 어 본진의 럴커 많아 이거를 일단 막아주자구 나도 일단 자원이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충격해 보니까 나도 자원이 없다고 공부를 잘해줘야돼 공부를 잘해줘야돼 화면들을 일단 취소해주고 베스를 도와줍니다 자 하이그 갔어 하이그 여기를 이제 불안해주도록 할게요 나도 자원이 없다고 베스를 좀 많이 찍어줄게 어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딥팔러만두루 여기 지웠어 어 딥팔러만두루 없으면은 그래도 괜찮죠 정면으로 누나 어 자 여기를 이제 해체 작업해주도록 할게요 자 싸우죠 마린이 좀 바쁘긴 하지만 싸워줍시다 목표 위치는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웨퍼를 이제 잡아줄게 뭐야 디스 흐흐흫 렉 걸릴 때 뭔가 불안하다 했는데 디스 여러분들 디스가 걸렸네요 어 이거는 진짜 뭐 극찬이나 다름이 없죠 어 이게 진짜 뭐 말은 안했지 솔직히 어 말한건 아니고 다름 없거든 일단은 메딕만 한 다섯 분의 이상을 뽑은거 같아요 어 아 상봉님 아 상봉님 아 상봉님 아 상봉님 정우님도 천원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딕이 좀 미친듯이 많긴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도 안좋은게 마린이 못손다 길막해서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aa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what 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